경기도에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다달이 5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 기본소득인데요. 올해부터 도내 17개 시군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안성지역에 위치한 채소재배농가입니다. 농가주인 고진택 씨는 지난해부터 한 달에 5만 원씩, 분기별로 15만 원의 농민 기본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 둘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구 단위로 따지면 한 달에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이 셈입니다. 고 씨는 액수를 떠나 처음으로 농업인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생각입니다. 농민에게 다달이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대상지역이 지난해 6개 시군을 시작으로 올해 17개 시군까지 늘어났습니다. 해당 시군의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한 농민이라면 받을 수 있고, 축산업이나 임업도 포함됩니다. 단,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제외됩니다.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을 함으로써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농업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경기지유TV 최창순입니다.